여기는 송중구역사입니다. 송중구역사구요. 지금 현재 나무에 전선이 문기 가지고 있는데 저 나무전선을 내가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. 지금 나무전선에 나무에 전선이 지금 한참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. 한참 깊이 파고 들어갔구요. 진짜 너무 아니다 고 생각합니다. 내가 송중에 들어와서 사당자가 20년이 넘는데 한 20, 한 4, 5년 정도 되었을까요?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문기가 있는 자체는 지금 나무살에 파고 들어갔습니다. 나무살에 파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 파고 들어간 나무가 옆까지는 살아가 있는데 다른 가지는 지금 다 죽어있습니다. 지금 어떤 전선 들어가 있는 자체만 제가 한번 제거를 해 볼까 합니다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전선이거든요.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를 못살게 꾸렸는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전선이거든요.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를 못살게 꾸렸는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